유명 연예인들이 옥수수로 식단 관리를 하고 다이어트를 한다는 기사를 한 번쯤 접해보셨을 텐데요. 옥수수는 지방 함량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 식품이다. 매일 한 개씩 먹으면 내장 지방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고 인터넷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옥수수로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과연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될지 이번 영상에서 정확하게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섭취해도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구독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옥수수가 다이어트 식품이고 내장 지방을 제거한다는 주장은 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1114명을 대상으로 하루 10g 이상의 수용성 식이섬유를 먹게 했고 뱃살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CT 촬영으로 조사했습니다. 5년에 걸쳐 추적 조사한 결과 실험 참가자의 내장 지방이 3.7% 줄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2번에서 4번 30분 정도 운동을 추가한 경우에는 7.4%까지 내장 지방이 감소했습니다. 내장 지방은 마른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당뇨, 신장병, 고혈압의 합병증이 많아 이 실험 결과는 매우 반가울 수밖에 없는데요. 심지어 수용성 식이섬유 10g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옥수수 1개, 키위 5개, 복숭아 7개, 미역국 2그릇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옥수수를 1개 섭취하는 것이 가장 간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정확히 옥수수의 식이섬유로 연구가 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옥수수에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옥수수는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이라 체중 조절에는 피해야 할 음식이고 내장 지방이 제거된다는 것도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옥수수로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건강에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옥수수만 섭취하는 것은 영양소 결핍을 초래할 수 있어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옥수수에는 비타민 B1, 칼륨, 망간 등 미네랄이 풍부한 반면 라이신, 트리프토판과 같은 필수 영양소는 다소 부족합니다. 라이신과 트리프토판은 우유, 육류, 달걀과 같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체내 라이신과 트리프토판이 결핍되면 불안, 현기증, 피로, 빈혈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옥수수를 섭취해도 될지 걱정이 되실 텐데 옥수수의 혈당지수는 73.4인데 고혈당식품군에 속합니다. 또 옥수수의 혈당부하지수는 19.4로 중간에 해당됩니다. 혈당부하지수가 혈당지수보다 낮은 이유는 1회 섭취량이기 때문인데요. 옥수수를 한꺼번에 2개 정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당뇨가 걱정이라면 옥수수는 간식으로 1개만 먹거나 밥을 먹은 후 후식으로 먹지 않으면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 어떻게 먹어야 혈당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옥수수는 조리 방법에 따라 혈당지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옥수수로 죽을 만들어 섭취하면 찐 옥수수보다 혈당 상승 위험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옥수수죽은 고혈당지수이면서 고혈당부하지수에 해당되는 식품입니다. 가급적 찐 옥수수로 먹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런데 옥수수를 찌는 방법에 따라서 그냥 간식이 될 수도 있고 암과 치매의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옥수수를 고온에서 오랜 시간 가열했을 때 항암 성분으로 알려진 페룰산이 생성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일과 채소는 조리하면 영양 손실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옥수수의 경우 조리하면서 비타민C의 함량은 감소하지만 조리 후에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룰산은 항암 효과가 있고 치매방지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섭씨 115도에서 10분, 25분, 50분을 각각 조리하였는데요. 그 결과 항산화 성분의 함량이 각각 22%, 44%, 53% 증가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항암 성분이 있는 페룰산의 함량은 240%, 550%, 900%까지 증가했습니다. 섭씨 115도까지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어렵습니다. 보통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면 최대 100도씨까지만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압력솥을 이용하면 115도씨 이상으로 조리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는 냄비에 일반적으로 쪄 먹으면 좋은 여름철 간식이 될 수 있지만 압력밥솥에서 50분 정도 조리하면 항암과 치매에도 좋은 영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옥수수는 다이어트와 내장지방 제거에 그다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당뇨가 있다면 1개 정도만 드시고 식후 간식으로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가급적 압력솥으로 조리해서 항산화 물질까지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